첫 소식입니다. 운전 중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택시기사가 상대방 택시기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25분쯤 대전 동구 인동의 식당 앞에서 택시기사 A씨는 자신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B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B씨의 말에 격분해 자신의 택시 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나온 A씨는 B씨의 몸을 10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